어 여기 보면 51010 31010 종합상급 뭐 이런거 있구요 혈전치료비 이런거 있습니다 어우 복잡해 넘어갈게요 가입 후 무사고 전환제도 똑같죠 타사랑 아까 M장도 똑같아요 51010 가입할 때도 할인받고 가입 이후에 무사고나고 보험청구 안하면 역시 계속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초 5년은 10만 2천원인데 9만 9천원 9만 4천원 8만 9천원 이렇게 해서 계속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거는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합니다 알림의무가 다르면 무사고 전환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알림의무죠 현대상은 2번인데요 타산 이제 무사고 전환제도는 2번을 안봅니다 그리고 A B C는 무조건 2번 수술을 다 보지만 현대는 2번만 보고 수술을 안본다는거 24년 7월부터 건강고지 7년 종합보험의 43세 김모씨에요 현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데 타산은 안된다는거 압도적인 할인 혜택이죠 13만원 네 신기학으로 31010으로 하시면 7만원으로 거의 50% 이상 저렴합니다 이 31010이 표준형 5년 고지형보다도 더 저렴해요 왜냐 10년동안 2번 수술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 통원치료하는 사람도 요 상품으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증예외질환 인수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대장용종 백내장 염자 급성장염 임플란트 제왕적이오식은 편도 이런거 고지하고 예외조항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간편 건강고지형 업계 최저가 아까 뭐 메르치나 뭐 디비가 저렴하더니 또 현대가 저렴하대요 31010이 저렴하다 이건 설계를 해봐야 돼요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자 1인실이 60만원뿐만 아니고 2,3인실도 역시 10만원 디비나 메르치처럼 생겼다 생기면 똑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률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쪽으로 2,3인실은 누적 안보는거 알고 있어요 누적 안보면 한 3,4개 가입해서 2,3인실 다인실 입원했을 때 4,50만원 나오는 플랜 요것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상해 질병수습이 2번일당 상해난 질병으로 수술하면 요렇게 150,130 나오고 그리고 상해를 질병으로 수술하고 입원하면 10만원 15만원씩 나온다는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혈전체 약제별 뭐 요런거 넘어가구요 연구 경구용 주사제 요런것도 나온다는거 좀 어렵긴 해요 혈전치료 약제 3종 플랜 이에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현대는 경구 주사 뭐 학렬 소판제 다 보장이 되지만 타산은 거의 안된다는거 지급사유는 진단이나 90 이상 투약 지급시기는 연간 1회로 타산은 거의 안됩니다 네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료가 대포 인하가 되었어요 메이치나 타사도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간병인 사용일당 현대가 많은 금액이 내려갔다 간병인 사용일당 1위부터 180일도 되지만 181위부터 365일까지 결론은 1위부터 365일까지 KB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죠 똑같이 된다는거 현대는 전의암 진단비 1억 최대 통화바 5천 전의암 5천 전의암 진단비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열관 심혈관 질병 분류코드 이건 다들 아실거에요 내출혈, 내졸증, 특정 내열관, 특정 내열관, 원투 이런식으로 보장이 되고 심혈관도 똑같아요 급성심근경색, 특정 허혈성,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이렇게 해서 한도가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실손보험, 비급여 할인이죠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저소득증, 합리적, 무사고면은 계속 할인이 되고 보험청구 많이 하면 점점 올라가고 할인 내용은 5%부터 10%까지 요런거는 큰 문제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